옷이 왔네요 완전 가을가을한 청자켓 크롭 청자켓이에요 이렇게 청이고 이런거 맥시 스커트랑 같이 입으려고 샀습니다 치마 이거 완전 반했어요 저 무드나인 제작 스커트인데 엄청 맥시한거에요 맥시한 트렌치 스커트 허리끈이 이렇게 있고 허리라인이 이렇게 사선이어서 이게 하의로 올려 입어도 이만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보일거에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이 주머니 아 이거 페이크 주머니구나 이런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끝부분이 사선이에요 앞에 부분 그래서 여기 앞에는 살짝 다리가 보이고 발목이 보이고 다른 곳은 완전 맥시한 기장 진짜 반한거 위에 뭐 폴라티나 그런거 입고서는 입으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마 너무 이쁘다 허리가 좀 크다 너무 이쁘죠 이런 사선 디테일 진짜 세상 다리가 길어보이죠 오늘 화장품 중에 자랑하고 싶은거 요거 처음 써봤거든요 베러댄치크 롬앤꺼 베러댄치크 스트로베리밀크 요거 샀는데 요거 진짜 이뻐요 완전 이뻐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색도 잘올라가고 딸기오유빛 나는거 진짜 이뻐요 여보세요 진짜 알렸어 이거 어떡해 야 내일 한도 안가? 가요 아 저는 그래도 섀도우 쓰지 말래요 아 진짜? 섀도우 그냥 한컬러로만 바르고 유령주지 말래? 응 유령주지 말래 아 저는 그래도 섀도우 쓰지 말래요 유령주지 말래 비브? 어 구명주 아 좋네 위원회 갑자기 9시에 yin 8시 enter 로맨이 고기 도둑 옥수수수수 다 찍어! 다 찍어! 빨리 올 거야? 빨리 올 거야? 빨리 올 거야? 아, 맛있지? 내가 네덕구나! 맨날 자기 네덕구냐! 맨날 자기 네덕구냐! 다 촬영했어? 이거 찍어도 돼? 어우, 네! 찍! 아, 배고파! 뜨거워서! 잘하시네! 아니, 어제 맞아! 그니까 뜨겁겠다! 아, 원래 본 출신이라서 괜찮아! 저런 거 잘해! 원래 15월이들이 잘하는 거야! 저런 출신이겠다! 내가? 내가? 차 타고 어디서 왔는데? 나 멀리서 왔잖아! 야, 찍어도 되겠다! 가! 안녕하세요! 가! 안녕하세요! 아, 가라고! 아, 자라고? 어! 아까 너 싸우잖아! 왜? 진로랑 테라? 진로랑 테라? 네! 진로랑 테라? 뚜껑 뺐다고 한다고 했어? 꿈에! 야! 힘들어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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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아! 아! 그거는 파티! 그걸로 안 본 거 같어! 뭐! 야, 뭐, 남림직도 내 이름이? 무가비 밖에 안 좋아. 응! 무가비 밖에 안 보여. 이 물가비는 안 줘. 이거 완전 이거! 무식뿍 으하하하하 자, 시작! 아... 대박! 나 맨날 닦지만 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그릇밥! 아, 맛있어! 진짜 꺼지! 껍데기 makes noware like that so detain clay cake satisfied cake 2명 이쁘다 분위기가 좋아 야 냄새가 되게 세지 아 그 이게 그것도 많고 세 번 이기는거죠? 한 번 해 한 번으로 가위바위보 너 잘한다 가위바위보 떨려 가위바위보 오 베이킹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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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소리자 아르소리자 5분 3분 오 2분 곱밥 아, 근데 이게 아저씨야. 삼선짬뽕. 대표님 뭐 드시겠어? 숯밥? 아, 그냥 숯밥하라. 삼선짬뽕이야. 그만두, 그만두.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짜장면의 싱글세트. 탕수육, 짜장, 만두. 거기다가 짬뽕국물 조금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는 롬앤의 베러댄 쉐입 오프그레인. 쿨톤 쉐딩이래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돌려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UUU AKA 멸스터로 이건 로라메르시에의 캐시미어 아임미미 스틱 섀도우 쉬머 핑크참 이렇게 생겼어요 됐고 아 바보 나 안 찍고 있었어 아 그 쉐딩은 이것도 썼어요 롬엔의 롬엔에 베러 댄츠 스트로베리밀그 이거 진짜 좋아요 요런 컬러 아 좋아요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5호 그레이 브라운이에요. 15분만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왔나? 15분만에 온 짜장면. 국물 따로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만큼이나 주셨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식집. 누구예요? 여덟? 신심하시다. 주소가 어디야? 깔 것 같아. 주소 좀 달라고. 안 떠가지고. 주소 좀 줘봐요. 지금 주소가 없어요. 주소 없이. 우리 지금 한국에 줘봐요. 어디 갔어요? 여기 난리네요.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매니저가. 그. 그. 지선 매니저가. 까막눈이야 진짜. 옆에서. 직진하세요. 오른쪽 가세요. 뒤로 하세요. 그걸 좀 봐줘야 하네. 이따 끊어봐요. 왜 끊었네 아직은. 난 그 차는 안 탈란다. 제토킹 못 잔다. 오른쪽. 진짜 맛있다. 하나 둘 셋. 하하. 하하. 아이 여기 다 여기서 찍으세요. 어머. 여기 119. 여기 뭐 어딨어? 지석 씨 어디에요? 지석 씨. 지석 씨. 진짜. 하나 둘 셋. 정의 연기. 말미단대잖아 지금. 빨리 주소하셨고요. 거기? 요거지. 여기라고? 말도 안되요 우리 동영상 찍으러 온거야? 와 연예인분들이 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술이다 여기 짠 사이 소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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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드티도 따로 챙겼어요. 세야. 세야는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안자고 있어요. 오늘은 사볼게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세야. 세야. 안 먹고 싶으면 뭐라 우리야. 같이 할 건데. 아 알겠어. 근데 아마 안 먹어. 오늘은 집에 잠깐 들렸고. 요렇게 갑니다. 치마랑. 그리고 위에는 반팔티. 위에 자켓.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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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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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순대볶음을 먹을 거예요. kn party 만들phy. 고맙습니다. 가 invited fig商 Poila. 妳로 У"- 왕병을 요리를 잘해야 해요. 소금 마비 그릇 대파 청양고추 알 건 돼서 나무얼 마늘 전복 저건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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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소금 가위맛 다진마늘 참기름 다진마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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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닦아주기 요리하다 면발 치즈 치즈 반죽을 넣기 위험한 뒤 뭐라고 합니다! 수제 이렇게 끓여주기 일단 계란를 넣어둡 계란를 넣어가면 계란를 넣어가면 계란를 넣어주고 계란를 넣어가면 계란를 넣어둡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주세요 너무 잘생겼죠? 여기 좀 빼고 있을까요? 그냥 잠시만요.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새우튀김 사기꾼이 안 갔대 사기꾼 미국에서 그런 사기꾼 많이 봤대 사기꾼이 안 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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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ewa 존كل 입ญ하나 사기꾼이 안 갔대 네 이 fun 아, 그거라고? 내가 무대에 지금 행사하고 이렇게 홀로 앞에 뽑아. 어, 내가 이거 되게 쉽다. 네, 말해줄게요. 에이, 야, 이리 와봐. 너무 해, 너 벌써 대가리 커지지 마. 덕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오빠랑 방송을 한 번만이 하니까 늘게 되더라고. 짠. 준비 끝. 끝. 준비 끝. 준비 끝. 시간 내줘서 고맙고. 잠시만. 문자 왔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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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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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조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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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로? 어필로. 아 또? 진짜? 또 이래. 나 어필 좀 좋아해. 아는 척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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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척 해봤어요.